무대가 보이게 해가지고 저쪽 파란색깔 들고 계신데 옆에 좀 잘못 들고 계신 분들 빨간색으로 돌려주세요 빨간색이 있네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은 다 올라오셔서 이렇게 부산시청을 빨갛게 메운 이 현장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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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김태환 청년의 선창에 맞춰 보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국민 동의 없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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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학제교육 증가 중단하라 성윤리 생명윤리 파괴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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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적 교육과정 진필진 철저히 유책하고 다른 국가만과 윤리가 안다진 진필진으로 교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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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성교론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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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김태한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민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Metroid craft 콩 재료 크리스 47 삼下次 잠시 emerged acles 없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2020 scientists 숙ád илось าม